좋은 책과 함께하는 단정히 책방입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오수양의 1등 대화 습관이고 출판사는 책들의 정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말 한마디로 수십억을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말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책의 저자 대화법 전문가 오수양 교수입니다. 평소 저자는 뛰어난 말재주는 연습으로 만들어진다고 말했는데 수년간의 소통의 비법을 고스란히 이 책에 모아놓았네요. 저자와의 상담으로 수백억 수주를 따고 학점마저 좋지 않았던 지방대생이 자신의 강점 딱 한 가지를 내세우는 말하기 전략을 배워 국내 대기업에 입사한 것처럼 소통의 비법을 재미나게 풀어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누구나 출발점은 똑같다. 국민 MC가 말하는 법 국민 MC하면 누구나 유재석을 떠올린다. 그는 수많은 예능 프로에서 깔끔하고 매끄러운 진행으로 많은 시청자의 눈을 사로잡고 있다. 현재 그가 진행하는 프로만 봐도 그가 왜 우리나라 최고의 MC인지 알 수 있다. 그의 장점은 어느 MC와 달리 게스트를 편하게 한다는 점이다. 앞으로 나서서 많은 말을 내뱉는 일이 없다. 그러면서 꼭 필요한 말을 적재적소에 던지는 재능이 뛰어나다. 게다가 약간 높은 톤의 목소리도 예능 프로의 특성에 잘 어울린다. 시도 때도 없이 웃음 폭탄이 터지는 동적인 방송에는 낮은 톤보다 오히려 높은 톤이 제격이다. 그래서 그의 목소리는 듣기 편하다. 이처럼 뛰어난 언변을 갖고 있는 MC 유재석은 말하기의 비결을 소통에 두고 있다. 그는 소통을 통해 최고의 예능 MC가 될 수 있었다. 이런 그는 오랜 방송 경험을 살려 자신만의 소통의 법칙 10을 만들었다. 이는 말하기와 소통에 관심이 많은 이들에게 회자되고 있다. 소통의 법칙 10 1.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마라. 뒷말은 가장 나쁘다. 2. 말을 독점하면 적이 많아진다. 적게 말하고 많이 들어라. 들을수록 내 편이 많아진다. 3. 목소리의 톤이 높아질수록 뜻은 왜곡된다. 흥분하지 마라. 낮은 목소리가 힘이 있다. 4. 귀를 훔치지 말고 가슴을 흔드는 말을 해라. 듣기 좋은 소리보다 마음에 남는 말을 해라. 5. 내가 하고 싶어하는 말보다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해라. 하기 쉬운 말보다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해라. 6. 칭찬에 발이 달렸다면 험담에는 날개가 달려있다. 나의 말은 반드시 전달된다. 허물은 덮어주고 칭찬은 자주 해라. 7. 뻔한 이야기보다는 뻔한 이야기를 해라. 디즈니만큼 재미나게 해라. 8. 말을 혀로만 하지 말고 눈과 표정으로도 해라. 비언어적 요소가 언어적 요소보다 더 힘있다. 9. 입술의 30초가 마음에 30년이 된다. 나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 10. 혀를 다스리는 것은 나지만 내뱉어진 말은 나를 다스린다. 10.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한 번 말한 것은 책임져라. 11. 이를 보면 그가 참으로 소통의 달인임을 깨닫게 된다. 11. 또한 그가 말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 수 있다. 12. 그런데 과연 유재석의 뛰어난 언변은 타고난 것일까? 12. 그는 출발선상에서부터 탁월한 말재주를 갖고 있었을까? 13. 사실 그렇지 않다. 14. 그도 데뷔 초기에는 지금과 많이 달랐다. 20대이던 그는 연예가중계 리포터를 하면서 버벅거리는 말실수를 연발했다. 14. 극도의 긴장의 방송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15. 그래서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15. 그리고 그는 방송에서 하차하게 된다. 15. 지금은 누가 그 당시에 그를 떠올릴 수 있을까? 15. 나는 그의 과거를 잘 알고 있다. 16. 그래서 조언을 구하는 이들에게 말해왔다. 16. 국민 MC 유재석도 과거에는 방송에서 하차할 정도로 말을 못했어요. 16. 본래 그는 다른 연예인에 비해 언변이 떨어졌던 거죠. 16. 그런 그가 자신의 문제점을 잘 극복한 끝에 지금의 자리에 설 수 있었어요. 17. 그러니까 내 목소리가 안 좋고 말하기 능력이 떨어진다고 한탄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17. 노력을 하는 만큼 얼마든지 나은 모습으로 변할 수 있어요. 17. 말하기 능력은 타고나는 게 아니다. 18. 사람의 말하기 능력은 대부분 어릴 때 결정된다. 19. 그렇다고 어머니 뱃속에서 말하기 능력을 갖고 태어나는 것은 아니다. 19. 결국 어릴 때 부모에게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가 중요하다. 19. 말을 잘하는 사람은 부모에게서 좋은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20.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부모는 모범적으로 말하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다. 21. 또한 아이가 자기의 의사를 또박또박 전달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정확하고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배려하면서 가르친다. 22. 말을 할 때는 상대방의 눈을 보고 말해야 돼. 23. 말을 할 때는 항상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야 돼. 24. 그러니까 천천히 말하렴. 25. 너무 빨리 말하면 상대방이 잘 알아듣지 못해. 26. 이에 반해 아이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는 부모는 자신부터가 말을 잘 못한다. 27. 다다다다 쏘아붙이거나 상대방에게 함부로 반말을 하고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한다. 28. 이와 함께 아이들에게 늘 이런 말을 한다. 29. 넌 왜 항상 말꼬리를 흐리는 거야? 29. 내 말은 들을 필요가 없어. 30. 참말로 넌 말 주변이 없어. 30. 내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들은 후자의 경우다. 31. 어릴 때 뿌리 내린 안 좋은 말하기가 사회활동을 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31. 이런 이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다. 32. 태어날 때부터 말 잘 아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이다. 33. 자라면서 가정환경에 의해 말하기 능력이 결정된다는 설명도 덧붙인다. 34. 그러면서 말을 잘 못하는 것은 나쁜 습관의 원인이 있으므로 이 습관을 버리는 것이 대책이다. 34. 말하기에서만큼은 누구나 출발점이 똑같다. 35. 먼저 앞서 나간 사람이 있고 뒤처지는 사람이 있다. 35. 하지만 노력해서 낡은 습관을 버리면 순위가 뒤바뀐다는 것을 잊지 말자. 36. 유재석처럼 말이다. 36. 3장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드는 한마디. 37. 잘 잡은 키워드 하나가 열마디보다 낫다. 37. 초코파이는 정, 보일러는 효. 38. 상품을 팔 때 여러 가지 장점을 나열하는 것이 나을까? 39. 간담명료하게 한 가지만 설명하는 것이 나을까? 39. 정답은 후자다. 40. 최대한 간결하게 트렌드에 부합하는 장점과 특징에 집중하는 편이 40. 구매자로 하여금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킨다. 40. 이때 딱 한 단어로 요약되는 말이 핵심 키워드다. 41. 잘 잡은 핵심 키워드 하나가 상품 판매를 폭발적으로 늘린다. 41. 이는 초코파이, 경동 보일러, 박카스를 보면 잘할 수 있다. 41. 먼저 초코파이 광고를 보자. 42. 초코파이는 국민 과자로 오랫동안 꾸준히 판매되었지만 70년대 말 위기를 겪었다. 42. 매출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43.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44. 이때 새로운 광고로 내세운 키워드가 정이었다. 44. 한국인이라면 누구에게나 친숙한 키워드 정을 콘셉트로 45. 선생님 편, 경비원 편, 삼촌 편 등 시리즈 광고를 내보냈다. 45. 그러자 다시 판매가 상승 곡선을 그렸다. 45. 소비자는 정을 갈구하며 주위의 정을 전하기 위해 이 제품을 찾았다. 46. 이렇게 해서 정을 키워드로 한 시리즈 광고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47. 최근에는 이런 내레이션으로 소비자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48. 오늘도 누군가가 다시 미소짓고 때론 감사가 되기도 합니다. 49. 그래서 나는 위로가 됩니다. 49. 오늘도 누군가가 다시 미소짓고 힘낼 수 있도록 전해줄 수 있습니다. 49.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 나는 당신의 정입니다. 50. 경동 보일러는 효 키워드를 공략했다. 51.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드려야겠어요. 52. 라는 멘트를 통해 낡은 주택에 거주하는 노인층 수요를 파고들었다. 52. 젊은 세대가 사는 집에는 최신 보일러가 구비되어 있기에 별도로 보일러를 살 이유가 없다. 53. 그런데 노인층은 막상 새 보일러가 필요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아 살엄두가 나지 않는다. 54. 경동 보일러는 이 점을 간파했다. 55. 자금 여유가 있는 젊은 자식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마음으로 보일러를 구입하도록 유도했다. 55.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55. 판매가 급성장했다. 55. 여기다 효 광고는 상품을 팔기 위한 전략으로만 읽히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55. 사회 전반의 효를 강조하는 캠페인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55. 이렇게 해서 경동 보일러는 판매 증가와 캠페인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55. 박카스는 피로 회복 키워드를 내세워 제품의 본질을 강조했다. 55. 누구나 박카스 하면 피로 회복을 떠올린다. 55. 한때 여성 아이돌 가수를 내세운 비타민 음료에 흔들리기도 했지만 여전히 그 하성을 지키고 있다. 55. 피로 회복이라는 제품의 본령을 광고해 오랜 세월 일관되게 유지해온 결과다. 55. 이는 다음 카피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55. 지금도 어딘가에선 피로가 소리 없이 쌓이고 있습니다. 55. 따뜻한 햇살이 구석구석 쌓인 눈을 녹이듯 우리 모두의 피로가 녹을 때까지 박카스가 응원합니다. 55. 풀려라 4800만 풀려라 피로 55. 하나의 스토리로 전체를 꿰뚫어라 55. 최근 키워드는 소비자 통찰이다. 55. 소비자의 욕구, 지각, 선호 그리고 행동에 관해 더 깊이 있는 통찰력을 가진 기업이 경쟁 우위를 지킬 것이다. 55. 당신의 기업은 소비자에 대한 통찰력을 얻기 위해 어떠한 조사를 하고 있는가? 55. 필리 코틀러는 필리 코틀러가 말하는 마케팅의 열 가지 치명적 실수에서 소비자 조사를 실시하라면서 키워드를 강조했다. 55. 성공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머리를 관통하고 핵심 키워드를 파악하라고 한다. 55. 그 핵심 키워드를 제품에 입힐 때 대박을 터뜨릴 수 있다. 55. 실제로 그렇다. 56. 매 계절마다 패션업계는 그 시기에 소비자를 사로잡을 색상 트렌드의 핵심을 잡아내 패션에 반영한다. 56. 헬스케어 기업은 단연 힐링 키워드를 활용해 마케팅을 펼친다. 57. 홈쇼핑에서는 어떨까? 57. 탁월한 쇼핑호스트는 트렌드에 맞게 키워드를 잡아내 집중 공략한다. 58. 가령 20에서 30대 대상의 고가 패션 브랜드라면 이렇다. 58.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잘 아시죠? 59. 그 주인공 앤드리아 삭스처럼 자신을 돋보이기 위해서는 아낌없이 패션에 투자를 해야 해요. 59. 이왕이면 영화 제목에 나온 프라다 어떠세요? 60. 괜히 영화 제목에 나왔을까요? 61. 틀림없이 만족하실 거예요. 61. 이렇듯 마케팅 노하우로 마련된 좋은 콘텐츠는 말하기를 최고의 수준으로 올려주는 엔진이다. 62. 상품을 돋보이게 하는 마케팅 비결을 말하기에 적용하면 일상생활은 물론 사회생활을 할 때에 큰 도움이 된다. 63. 개인 블로그에 글을 쓰는 일이든 상업과는 거리가 먼 예술을 기획하는 일이든 모든 일에는 마케팅이 필요하다. 64. 말하기에도 분명히 마케팅 노하우가 필요하다. 65. 면접을 예로 들어보자. 65. 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면접 특강을 많이 해왔다. 66. 이 과정에서 대학생들과 다양한 형식으로 모여 면접을 실시했기에 이제는 척보면 합격, 불합격을 알 수 있다. 67. 정해진 시간에 동물적 본능으로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 내린다. 67. 이때 걸리는 시간이 3에서 5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67. 따라서 면접 지원자는 짧은 순간에 다른 지원자와 차별화되는 키워드를 회사에서 원하는 핵심에 맞춰 면접관에게 어필해야 한다. 67. 그래야 면접관에게 강한 인상을 줄 수 있다. 68. 가령 이런 식이다. 69. 저는 준비된 글로벌 인재입니다. 69. 어릴 때부터 외국 생활을 오래 해왔기에 현지인처럼 영어를 할 줄 압니다. 69. 이런 제가 S사에 입사하면 해외 판매부에서 일하며 전 세계로 회사의 상품을 알리겠습니다. 69. S사가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데 반드시 이바지하겠습니다. 69. 이렇게 하면 굳이 토익 점수가 몇 점이라는 것을 알릴 필요가 없다. 69. 대신 회사를 글로벌 기업으로 만드는 데에 자신이 적임자임을 강렬하게 잘 어필했다. 70. 여기에서는 글로벌이라는 하나의 키워드가 잘 관통되었다. 70. 글로벌 인재, 외국 생활, 현지인처럼 능숙한 영어, 해외 판매부, 전 세계의 글로벌 기업이라는 내용을 하나의 키워드로 잘 꾀었다. 71. 따라서 면접관은 저절로 고개를 끄덕일 게 분명하다. 71. 3,900원짜리 도시락이 잘 팔리는 이유. 72. 제품 가치만 잘 설정해도 알아서 팔립니다. 73.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제품을 잘 파세요? 73. 모 가전제품 중소기업 마케팅 팀장에게 물었다. 74. 그는 대기업이 거의 장악하다시피 한 가전제품 시장에서 브랜드 인지도가 떨어지는 자사 제품을 매번 히트치게 했다. 75. 그에게 특별한 비결이 있다면 알려달라고 했다. 75. 그는 지체하지 않고 말했다. 76. 내가 한 게 뭐 있나요? 76. 단지 제품에 맞는 가치를 설정해주는 것뿐이죠. 77.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77. 우리 회사의 제품은 기술력에선 대기업 못지않습니다. 78. 그런데 중소기업이다 보니 브랜드가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77. 자금 사정이 좋지 않으니까 막대한 비용으로 홍보를 하는데도 한계가 있지요. 77. 그래서 차별화된 가격 설정에 집중했어요. 78. 아무리 제품 개발에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해도 대기업과 비슷한 가격을 매기면 경쟁력이 없으니까 값을 낮추는 쪽으로 진행했죠. 78. 대기업 제품 가격 대비 3분의 1로 대폭 낮췄습니다. 78. 그랬더니 별 홍보를 하지 않았지만 싸고 품질이 좋다는 소문이 나서 낡게 도친 듯 팔리더라고요. 78. 그제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었다. 79. 편의점에서 파는 4,000원짜리 도시락과 3,900원짜리 도시락의 차이였다. 79. 요즘같이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단돈 100원이 아쉽다. 80. 그래서 내용물에 별 차이가 없다면 3,900원짜리 도시락이 더 눈에 들어온다. 80. 도시락 회사 입장에서는 다른 도시락에 비해 100원 저렴한 3,900원으로 가격을 책정한 것이 매우 좋은 결정이다. 80. 이러한 마케팅은 브랜드도, 홍보도, 제품 내용도 강조하지 않고 오로지 적절한 가치 설정만을 역설한다. 80. 제품에 맞게 타사 제품과 차별화된 적정 가격을 매긴 것만으로도 제품은 알아서 잘 팔린다고 한다. 80. 그렇다고 해서 적절한 가치 설정이 반드시 저가 정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80. 가격만 싸다고 해서 다 베스트셀러가 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80. 브랜드에 걸맞게 제 가치를 매기는 것이 중요하다. 80. 만약 한 잔에 5,000원이라는 고가를 받고 커피를 파는 스타벅스가 가격을 낮게 매기는 전략을 펼치면 통할까? 80. 저가 커피를 내세운 국산 커피 전문점이 우우죽순으로 생기니 말이다. 80. 실제로도 스타벅스는 저가 정책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80. 왜냐하면 스타벅스는 그 자체로 고품격 문화 공간이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80. 고객은 다소 비싼 가격이라도 스타벅스라면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다. 80. 그래서 스타벅스는 커피 가격을 낮춤으로써 고품격이라는 이미지를 구길 필요가 없는 셈이다. 80. 스타벅스는 고급 브랜드 이미지에 걸맞은 가격을 설정함으로써 중저가 커피 전문점과 차별화해 충성 고객층을 확보하게 된다. 80.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프리미엄 제품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앞세워 고가 전략을 펼치고 있다. 80. 비슷한 성능을 갖춘 중국의 중저가 가전제품이 매섭게 공격하고 있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일관된 가격선을 유지하고 있다. 80. 소비자들은 삼성전자의 냉장고와 LG전자의 TV를 고가에 구매하면서 명품을 구매한다는 보상 심리를 갖는다. 80. 그래서 아무리 중국이 중저가 제품을 내놓아도 흔들리지 않는다. 80. 따라서 제품의 적절한 가치는 판매하는 입장이 아니라 철저히 소비자 입장에서 설정해야 한다. 80. 히로세 모리카즈는 에센스로 읽는 코틀러 마케팅에서 이를 소비자 지향형 가격 설정이라고 하면서 소비자의 니즈를 분석해 납득 가능한 금액을 정하라고 한다. 80.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소비자가 느끼는 가치보다 높은 가격이 책정되어 있다면 그 기업은 매상이 오르지 않아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80. 또 너무 낮게 책정하면 제품이 잘 팔려서 좋은지는 모르지만 소비자가 제품에 대해 느끼고 있는 가치에 적합한 가격을 책정했다면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을 놓치고 있는 셈이다. 80. 적정한 가치의 근거에서 말하라. 80.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나의 가치를 원하는 곳에 잘 팔아야 한다. 80. 그러니 나의 가치를 적절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80. 역량은 형편없는데 가치를 턱없이 높게 책정하면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 80. 반대로 자신의 가치를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면 의욕과 자신감을 상실하게 된다. 81. 운동선수, 컨설턴트, 강사, 프리랜서, 아나운서 모두 제 몸값을 잘 책정해야 한다. 81. 만약 해병아리 야구 선수가 구단의 주제넘게 높은 연봉을 요구하면 어떻게 될까? 81. 그는 구단에서 쫓겨나는 것은 물론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81. 기업 강사의 경우 자신에게 대기업 임직원 경력이 있다고 해서 턱없이 높은 강의료를 요구하면 어떻게 될까? 81. 이도 마찬가지다. 81. 그를 대신해 기업 강의 경력이 많은 다른 강사를 섭외할 것이 뻔하다. 81. 나의 경우 말하기 강사로서의 가치가 꾸준히 높아져왔다. 81. 처음 강의를 시작할 때는 적은 강의료에도 감사했다. 81. 서서히 내 이름이 매스컴에 보도되고 인터넷에서 많이 노출됨에 따라 강사료가 높아졌다. 81. 요즘에는 여러 회사와 교육청, 자기 개발 강연 회사 등에서 매스컴에 소개된 나를 주목하고 강의를 섭외해온다. 82. 그렇다고 나를 섭외해오는 곳에 일률적으로 높은 강의료를 제시하지 않는다. 83. 경력이 많은 분야인 경우는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하지만 생소한 분야는 낮게 책정한다. 84. 잘 모르는 분야는 배우는 마음으로 강의를 한다고 생각해서 적은 강의료로도 만족한다. 85.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그 분야 강의료가 높아질 것으로 본다. 85. 나는 나의 상품 가치를 일방적으로 높게 정하지 않는 대신 나를 원하는 이들의 시각에 맞게 책정해서 말한다. 86. 이처럼 말하기에서 가치를 잘 설정하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 87. 모두가 똑같이 내세우는 가치 말고 나만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87. 세일지는 물론이고 입사 면접이나 고객과의 협상 같은 모든 대화에 적용되는 원칙이다. 88. 그래야 상대와의 대화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다. 88. 탄탄한 플롯에서 나오는 스토리텔링 89. 청바지 주머니에서 아이팟을 꺼내다 89. 천 개의 음악이 당신의 주머니에 있습니다. 89. 이 말로 2001년 아이팟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한 스티브 잡스 89. 잠시 후 그는 자신의 청바지 보조 주머니에 손을 가져다 댔다. 89. 그리고 자그마한 물건을 꺼내들자 청중이 환호했다. 89. 어떻게 저렇게 작을 수 있느냐는 반응이었다. 89. 태연하게 그가 말했다. 89. 청바지의 보조 주머니가 어디에 쓰일지는 궁금했습니다. 90. 이젠 그 의문이 풀렸습니다. 90. 아이팟은 0.18kg에 불과해 보조 주머니에 쏙 들어갑니다. 90. 당시 아이팟은 5GB의 저장 용량을 자랑하는 혁신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90. 가격이 높은 편이었다. 90. 만약 몇 그램의 저장 용량은 얼마고 또 어떤 성능이 있다는 등 팩트를 나열하는데 그쳤다면 90. 어떻게 되었을까? 90. 상당수 청중이 성능은 좋은데 가격이 높구나 하며 90.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을지 모른다. 91. 하지만 스티브 잡스는 직접 청바지 보조 주머니에서 아이팟을 꺼내는 모습을 연출함으로써 91. 타사 제품에 비해 아이팟이 매우 소용임을 강조했다. 91. 더더욱 청바지를 자주 입는 사람들에게 91. 보조 주머니를 위해 특화된 제품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91. 스티브 잡스의 손에 들린 아이팟을 보면서 청중은 이런 상상에 빠졌을 것이다. 92. 나도 청바지를 입고 있을 때 세련되게 아이팟을 넣고 다니면서 음악을 틀어야지. 93. 정말 멋지지 않아? 94. 이렇게 해서 아이팟은 저렴하고 저장 용량도 더 많은 타사 제품을 따돌리고 94. 세계적인 히트 상품이 되었다. 94. 여기에는 스티브 잡스의 스토리텔링 프레젠테이션이 큰 기여를 했다. 95. 그는 프레젠테이션 무대 위에서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었다. 95. 그는 청바지를 입고 초소형 아이팟을 즐기는 게 얼마나 멋진 일인지를 극적으로 보여주었다. 95. 이렇듯 그가 몸소 보여준 장면이 아이팟을 혁신적이고 시장을 선도하는 제품으로 만들어냈다. 95. 스티브 잡스는 이외에도 제품을 소개할 때 많은 부분 스토리텔링을 이용한다. 95. 통계나 수치를 전달할 경우에도 이야기로 바꿔서 말한다. 95. 아이폰이 400만 대 팔렸다면 이를 하루 평균 2만 대 팔리고 있다고 말한다. 95. 그러면 청중은 경험적으로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를 피부에 와 닿게 느낀다. 96. 또한 프레젠테이션 내내 한 가지 더 원 몰 땡라는 슬라이드를 띄워놓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스토리처럼 계속해서 흥미진진한 콘텐츠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96. 이렇듯 스티브 잡스는 스토리텔링 프레젠테이션의 황제임을 알 수 있다. 97. 쇼핑호스트 정윤정도 마찬가지다. 97. 나는 30초가 다르다를 보면 그녀가 코트를 팔 때 어떤 말을 하는지 알 수 있다. 98. 별그대에서 전지연이 코트 두 개 겹쳐 입은 거 보셨어요? 99. 얇은 코트를 입고 겉에 두꺼운 코트를 또 입으니까 참 예쁘더라고요. 99. 저도 전지연처럼 예쁘게 입으려고 요즘 다이어트 중이에요. 99. 그녀는 제품을 소개할 때 제품의 수치와 통계, 구성요소, 특징을 나열하는 것을 지향하고 강렬한 스토리텔링으로 대신한다. 99. 그녀는 쇼핑호스트가 단지 상품을 판매하는데 그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99. 고객이 자신의 스타일을 찾고 새로운 일상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면서 행복을 얻게 하는 것이 쇼핑호스트의 역할이라는 뜻이다. 99. 강력한 스토리에는 기승전결이 필요하다. 99. 프레젠테이션은 물론 홈쇼핑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스토리텔링이다. 99. 스토리텔링은 단순한 사실을 나열하는 것 이상의 감동과 몰입 효과를 낸다. 99. 마치 인기 드라마에 빠지는 듯한 행복감마저 자아내게 한다. 99. 그래서 청중은 뻣뻣하게 사실만 나열할 때는 등을 돌리지만 스토리텔링에는 환호하고 열광한다. 99. 하지만 스토리텔링이라고 해서 아무 이야기나 만들면 되는 것이 아니다. 99. 자칫 식상한 내용으로 뻔하게 이야기를 전개하면 아무도 그 말을 들어주지 않을지 모른다. 99. 스토리텔링에는 탄탄한 플롯이 필요하다. 99. 플롯을 잘 갖추어야 스토리가 화살처럼 날아가 듣는 이의 가슴에 꽂힌다. 99.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릴게요. 99. 다음에도 좋은 책과 함께 하겠습니다. 99. 다음에도 꼭 함께 해주세요. 99. 다음에도 꼭 함께 해주세요. 99. 다음에도 꼭 함께 해주세요.